굿라델! 날씨 너무 덥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야외보다는 헬스장에서 운동하기 좋은 날씨라는 거지 헬스장은 에어컨도 빵빵하잖아 그러니까 덥다고 집에서 뒹굴거리지만 말고 나처럼 헬스든 요가든 필라테스든 꾸준히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 운동해야 건강이 돼 좋잖아 근데 참고로 운동할 때 꼭 챙겨야 할 아이템이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레깅스야 이건 템플의 산소 레깅스야 짜잔 내 SNS나 유튜브를 챙겨봐주는 궁금하들을 알 텐데 나는 운동할 때 무조건 레깅스를 착용해 왜냐하면 운동할 때 어떤 동작을 해도 편하잖아 게다가 근력 운동을 할 때 근육의 움직임을 확인하거나 자세가 잘못되진 않았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눈바디 확인하기에도 좋더라고 요즘엔 운동복도 패션이잖아 그래서 일부러 컬러나 디자인에 신경쓰는 궁금하들도 많지 참고로 템플에는 다양한 컬러의 레깅스가 있으니까 취향껏 고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컬러뿐만 아니라 사이즈도 되게 다양하더라 X스몰부터 XL까지 있더라고 그러니 내 사이즈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참고로 나는 가장 기본이자 필스템인 블랙을 입고 있어 우선 레깅스 디자인을 자세히 봐봐 패턴이 매끈하고 컬러감도 매트해서 되게 고급스럽지 않아? 그리고 특히 마음에 드는 점은 보이는 것처럼 Y존이 부각되지 않아 Y존이랑 몸매 딱 잡아주는데 압박감이 없어 보이니? 이게 압박감이 없어 완전 편해 근데 되게 보정력도 있네 어때? 미쳐 이거 요즘 나 진짜 내 최애 레깅스야 헬스장 갈 때 맨날 입어 진짜로 너무 좋아 너무 편해 그리고 그거 알지? 어떤 레깅스는 속옷 라인이 부각되잖아 게다가 어떤 거는 스쿼트 같은 운동을 하다 보면 레깅스 엉덩이 부분이 늘어나면서 어떤 분이 속옷 입었는지 너무 좀 적나라하게 보일 때도 있더라고 그래서 속옷 입는 것도 신경 쓰이고 운동할 때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잖아 그치? 이거는 속옷 라인이 비치거나 부각되지 않아서 완전 편하게 입을 수 있어 엄청 잘 늘어나 그리고 엄청 편해 진짜 편해 가벼워 그냥 뭐랄까 피부가 숨쉬는 것 같다? 근데 또 보정은 잘 되네 이게 신기해 이 집 레깅스 잘해 맛집이야 그리고 피부에 닿았을 때 거슬리는 곳이 없어 되게 부드럽고 폭신한데 또 무거운 소재는 아니야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신축성과 탄성이 되게 좋아 금방 늘어나지 않고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해준대 쾌적하게 운동하기 딱 좋아 그리고 자외선 차단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이거 뭐 등산이나 야외 운동할 때도 딱 좋을 것 같은데 아 또 좋은 점이 있어 레깅스는 오래 착용하거나 몇 번 세탁하면은 금방 보풀 생기는 거 알지 그럴 때마다 엄청 갈등했잖아 나름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걸 버려야 돼 말아야 돼 아까우니까 이거를 입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건 장시간 착용하거나 세탁을 해도 보풀이 없어 보건력이 뛰어나다 얼마나 뛰어나냐면 만 번 이상을 문질러도 보풀이 안 일어난대 프리미엄 원사래 되게 고급 소재를 사용한 티가 나지 알아보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 해외 유명 브랜드랑 동일한 고가의 원사를 사용해서 그런 거래 그래서인지 이게 비침도 없더만 그치 하지만 가만히 서 있을 때 편해도 운동할 땐 또 다를 수가 있거든 운동할 때도 편한지 아닌지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 내가 좀 움직여 볼게 지금 내가 가볍게 움직여 봤는데 전혀 불편한 점이 없었어 우리 헬스장에서 볼 걸 그랬다 그치 얘들아 특히 복부 부분이 말리거나 압박이 심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궁금러들도 편안하게 다양한 동작을 하기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착용감이 너무 편해서 나는 24시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그 정도로 불편한 게 없어 잠옷처럼 입어도 될 것 같아 그 정도로 가볍거든 참고로 이거는 편하기로 유명한 템플의 시그니처인 산소 컬렉션 베스트셀러라고 해 그래서 산소구나 근데 레깅스 입기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하는 유교걸 궁금러들도 있지 산소 컬렉션에는 레깅스 말고도 와이드 레깅스랑 조거 팬츠도 있더라고 그것도 되게 편하다고 하니까 취향껏 골라 입어도 될 것 같아 어때? 되게 괜찮지 않아? 디자인은 물론 편안함과 기능성까지 갖춘 레깅스를 찾는다면 나는 템플의 산소 레깅스 에센셜을 추천하고 싶어 삐옥!